좋은 보드 스트랩 연습을 다 보았습니다. 우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다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준 밖에서 한 번 더 한 번 빠질 것 같아서 두 번 더 샀어야되는데 장리천이 갈려면 원 투 쓰리 포 까지 해야되겠네 좋은 보드 있어 원 투 만 가야겠네 원 투 쓰리 포 다시 손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나 나 나 나 괜찮은데 이거다 원 3 2 2 3 1 4 1 2 3 2 4 5 안 빠지자 쟈쟈 한 명 또 나오네 으취취